이 파도 소리 너무 좋지 않니?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. 어, 이거 미역 아니야? 미역이야. 미역 같아. 주워오지는 마. 뭐? 주워오지는 마. 너 주워올라. 언니 먹었는데? 맛있니? 미역 맛 나니? 미역 같은데? 어우, 짜짜라 여기 맛있는데? 야, 맛있다. 미역 같아. 아, 좋다. 언니. 나 왜? 농구공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좀 해 봐봐.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공하고 손하고 같이 내려가야 돼. 공이랑 같이 다닐 것 같아. 우와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우와, 멋있어. 언니, 김치 담그는 것 같아, 손이. 우와, 손이 붙어있어, 공이. 붙어있어야 돼. 누나 축구해? 축구 좀 했지. 또 해? 족구를 난 많이 해서 족구. 그래? 우리 축구단 셋이서 패스 연습만 해. 내가 이렇게 내가 가운데 뺏는 거 해 줄게, 뺏는 게. 뺏겼잖아. 뺏겼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야, 너 가운데, 가운데. 그렇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서구기 주면 안 돼, 서구기 주면 안 돼. 서구기 주면 안 돼. 나한테 뺏기잖아. 뺏기면 키스야. 뺏기지 마. 정말 뺏기고 싶지 않다, 오빠. 뺏기지 마. 공 좀 나 좀 줘봐 봐. 뺏기는 순간 키스야. 알았어. 뺏기면 키스라고요? 어. 뺏기면 키스라고요? 어. 야, 나는 네가 도망갈 줄 몰랐다. 나한테 뺏기는 순간 키스야. 얘도 내 공은 안 잡을 것 같아. 아니야, 네가 오늘 뺏을 수도 있어. 허헣. 으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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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헣. 아, 깜짝아. 으헣. 아, 깜짝아. 으허허. 으허허. 왜, 왜 얘? 발 피한다. 야, 진짜. 너를. 네가. 너를 죽겠다. 너를 죽겠다. 안 돼, 안 돼. 야, 너한테 공 뺏기고 싶은 거 오로지 나밖에 없어. 자. 자. 야, 야, 이 다리를 보냐, 이 다리를. 미치겠네. 성국이 다리 올라가면.